지성 선배님, 보스를 지켜라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팬이 돼서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제작진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, 진짜 팬이라고 저희 제작진한테도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했대요. 저는 정은지 씨 너무 좋아요. 그리고 그냥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답을 하는 건 아닌데 보스를 지켜라 촬영할 때 주제곡이 우리 그냥 사랑하게 주세요라는 곡이 있었어요. 지금 나오는데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되게 제 마음속이 깨끗해지고 맑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. 캐릭터도 그랬고 그래서 항상 그 씬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이어폰을 꽂고 항상 이 음악을 듣고 촬영을 시작했었어요. 언젠가 싱가포르에 마마 시상식이라는 어떤 가수분들 시상식에 수상자로 갔었어요. 그 다음에 어떤 그 대기실에 그 계단이 있었는데 에이핑크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저렇게 저도 올라가고 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. 그랬는데 너무 막 사람들 많이 만나면 사실 다 이렇게 직접 보고 인사하고 싶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 얘 얘 얘 얘 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. 진짜 몸이 건조. 예 예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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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사실. 그런 건 아니었는데.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당시에 만났던 그 상황? 멤버 애들이 갑자기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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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 선배님 오셨다고 지성 선배님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안 믿었어요. 에이 뻥뻥하라 무슨. 뭐지. 내가 솔직히 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솔직히 좀 아닌 거라고 막 제가 좀 되려 화를 냈었거든요. 그러고 있다가 언니 언니 어떻게 이래요. 그래서 뒤를 딱 봤는데 진짜 계신 거예요. 오오. 진짜 계신 거예요. 오오. 그래서. 계신 거예요. 무슨 말이야 제가. 욕하면 들어. 아니 절대 욕이 아니에요. 네 그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.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. 제가 너무 얼어가지고 제가 원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성격이 잘 아니거든요. 그리고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부끄럼 타고 이러는 성격도 아니에요. 네 그런 거 같아요.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요. 진짜. 역시 막. 진짜ullenring으로 활짝 than해서.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딱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얼어서 그냥 얼굴만 뵙고. 어 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랬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? 아 죄송스럽게도 하고 인사드렸어야 되는데. 혹시 아 혹시 기억 속에 안 좋게 남았을까 봐 좀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. 인사 안 하는 후배로 기억될까봐. 우리 정식으로 인사하죠. 아. 우리 정식으로 인사하죠. 우리 정식으로 인사하죠. 아. 정식인사면 그렇게 위에서 선배님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인사면 안 돼요. 밑으로 내려와서 정식인사 룰이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손을 마주보고 그동안 하고 싶은데 인사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후배로서 이렇게 따뜻한 포옹 한번 해주시면 너무 만족해요. 그게 정식인사죠. 아니면 뭐 뒤평을 해주시던가. 은지야 봐라. 은지야 봐라. 그때 인사 못해서 미안해. 그리고 정말. 원래 제가 이상형이 없었어요. 그냥 웃을 때 선하고 웃을 때 선하고 눈웃음이 예쁜 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그 버스를 지켜라 라는 그 폭 방송을 보는데. 오빠 웃지 마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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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웃지다. 웃지 말라. 여기 있었는데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원래 덧니 있는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덧니가 없이도 너무 웃음이 매력적이신 거예요. 그래서 보고 제가 거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티비가 있으면 앞에 가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. 멤버 애들이 지성이라는 그 배우분인데 이상형이냐고 이상형 이상형 됐다고 지금 이상형 됐다고. 그 뒤로는 애들이 맨날 놀려요.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.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이렇게 볼 빵빵 애교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.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. 그게 이제. 그게. 저기 제가 이제 류아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맞다 맞다.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애교 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어머니한테 제가 혼나면 제가 이렇게. 뭐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볼풍선을 불었었던 게 있었는데. 그래서 이제 제 그 습관을 저기 연기하면서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줬던. 귀여워요 귀여워요. 어머님이 그래도 진짜 사랑했네. 저는 막 그러면 진짜 더 맞았어요.